먹을꺼야 모기 모기 왜케 많지? 그래서 우리 귀 딱 터져 잡았어 와 안 돼! 대박 야 모기 죽이면 어떡해 모기는 해충이야 불쌍해 너 블러드 타입 B야? AB형이라고 아까 전에 어떻게 할게? MBC 이거 머리에 쓸 수 있냐고요? 장난해요? 쓸 수 있죠 그래 안돼! 안돼! 안녕하세요 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현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유현이에요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느냐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브이앱에서 말씀드렸던 의상 바꿔 입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동희 옷이에요 이거 오늘 동이가 셀렉해준 대로 맞아 이것도 유연이가 어젯밤에 해줬어요 맞아 저희 엄마가 아 맞다 다른 게 너무 웃겼어 저희 엄마가 야 근데 그 노란머리 친구 걔 이름이 뭐였지? 이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시연언니한테 맨날 시원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잘 기억 못하잖아요 아 누구였지? 이래서 아 동이 동이 말하는 거야? 동이? 이랬더니 어 걔 너랑 너무 닮았더라 너랑 뭐지? 순간 엄마 헷갈렸어 이러는 거야 아 그래?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이 만나서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너네 엄마도 우리 엄마도 나한테 너무 헷갈린다고 그 완전 어떤 영상 있는데 나한테 물어봤고 나 센터에 있는 거 넣었지? 아니 유연인데 맞아 나 그래서 맞아 엄마가 나라고 그랬어 엄마는 어떻게 딸을 알아봐? 아이아이 뭐야 너 뭐야 다름이 같다 요즘 다미가 굉장히 핫하게 입을 어머어머어머어머 야 잠깐만요 야 더 더는 해줘 그 유연이가 핫한다고 얘기하자마자 약간 다미가 이렇게 오오! 이렇게 깠어요 거기에 핫하다. 엄마가 방송 중이야. 안녕하세요. 멤버들이. 인사해줘. 목소리만 나와. 안녕하세요. 팬 여러분. 우리 드래퀘터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가인이 왔다. 하 진짜 내가 손을 안 해. 한 번만 깨먹어봐. 어때? 뭐라고요? 뭐라고? 한 번만 깨먹어봐. 아 이거 너무 짙다고? 진짜 그래도 돼? 진짜 깨물었어. 야 말랑말랑해. 누가 옷 꾹꾸로 입는? 누가? 누가? 아 너무 웃겨. 아 누나 꾹꾸로 입은 에피소드. 에피소드 없어요? 그냥 입은 거예요. 근데.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.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. 이러고 밥 먹고. 근데 갑자기. 혹시. 팬매니저 언니가. 혹시 유연씨. 거꾸로 입으신 거. 완전 유연씨라고 했어. 그. 아하하. 그래서. 어? 몰라요? 그리고 나 그냥 먹고 있었지. 그랬더니 막 갑자기. 이제 또 다른 팬매니저 언니가. 아하! 김유연 진짜 하고. 이러면서 사진이. 찰칵 찰칵 찰칵. 뭐야. 아. 아 맞아. 그리고 이거 얘기해야 돼요. 오늘 있잖아요. 하디슈 분들을 보셨어요.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아무튼. 스포하면 안 돼요? 아 나 이번 활동하면서 진짜 성덕된 거 같아. 왜냐면 제가 또 대시 선물을 엄청 좋아했잖아요. 아 맞아. 그래서. 근데 이제. 라디오 열어봤는데. 라디오. 노래 불러주셨잖아요. 그때. 아직 안 남았어. 내일이야 그냥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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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이 오셨는데. 너무 귀여운 거였지? 아 그래? 너무 속쓰러운 거야. 04년 생일에. 04. 지연이가 듣고. 나랑 열세. 열세 차이야. 신기하다. 그래서 막 지유 언니가. 아까 전에 언니들이. 걔네가 우리를 알아? 맞아. 그러면서. 어떻게 알아 우리를? 맞아 맞아. 우리를 어떻게 알아? 이러면서. 귀여워. 야 이모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얘 막 뭐래. 아이 이모까지. 위클리 분들이랑도 했는데 너무 귀여워. 아 귀여워. 위클리 분들 진짜 귀여워. 그치. 인사할 때. 안녕하세요. 하트도 해줬어. 우리 대게실 지나가면서. 진짜? 응. 나 못 봤어. 자고 있었잖아. 아 진짜. 아 자고 있었잖아. 엠카운트당. 네. 저희가 이제.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. 삼미 선배님부터 거기 계신 거에요. 그래가지고 막 진짜. 이렇게 다. 트림픽 파이팅. 맞아. 트림픽 파이팅. 너무 귀여워. 맞아요. 네. 효연 선배님도 봤어요. 효연 선배님한테 인사드렸어요. 맞아요. 너무. 여정같아요. 깜짝 놀랐어. 맞아요. 저 얼굴이 너무 쩌서. 생활라가 좋아서. 맞아. 우리 그때 생활라가 좋아서. 아 우리 그때 생활라였나? 너무 민망해서. 너무 민망해서. 이렇게 마스크 쓰고. 다행. 마스크가 다행이었어. 맞아요. 다미가 진짜 좋아했지. 이럴 때 다름이 안 읽을 거예요. 저희 이제 가도 돼요. 이제 가볼래요. 안녕. 바이 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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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